맛본 사람들 모두 극찬했던 샐러드를 소개해줄게 감히 말하지만 이 샐러드는 급이 다른 완전 어나더랩의 맛이야 풀떼기만 있는 거 아니지? 닭가슴살에 오이를 발라주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2분씩 3번 돌려줄 거야 한 번에 6분 돌리면 다 터져서 난리난다 닭가슴살은 잘게 찢어 준비해두고 양배추는 1cm 두께로 썰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썰기해줘 소금 넣고 20분 절여준 뒤 물에 헹궈낸 다음 물기를 잇는 힘껏 꽉 짜줄게 계란은 15분 삶아 잘게 썰어줘 양조간장, 미림, 까나리 액젓 1큰술씩 넣고 식초, 연겨자, 식여자, 레몬즙을 2큰술씩 넣어줘 마요네즈는 듬뿍 떠서 7숟가락 넣어줄게 설탕, 다진 마늘, 후추 넣어주면 마성이 소스 완성이야 믹싱볼에 다 때려놓고 살살 버무려줘 메인 요리를 쭈그리로 만드는 알싸한 겨자 소스가 완전 으른의 맛이야 그거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요?